아파트 쉼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잿더리를 치웠다는 이유의 화가 나 이웃 주민에게 정글도를 휘두른 60대가 구속됐습니다.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특수협박폐위로 청구된 61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9분쯤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에게 길이 50cm에 달하는 정글도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잿더리를 B씨가 치웠다는 이유의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